따라와! 컴온! 잠들어라 잠들어라 얍! 소개팅 남을 기다리며 완전 기대중인 주인공 홀리 오후 왔다 뚜둥 근데 한시간이나 늦죠 각자의 절친에게서 소개받은 듯 그런데 첫 만남부터 삐그덕 어허 결국 대판 싸우고 끝남 우와 이뻐 앗 두 사람의 절친이 하필 이 부부 인연이나 아기언인가 최악의 남자는 아기랑 노는 중 구토를 불러버리 오늘은 소피의 생일 솜씨 좋은 홀리가 만든 케이크 짜잔 소피 앞에선 둘 다 해맑아 농구팀 기술 연출을 하고 있는 매선은 부지런하고 또 자유로운 영혼 역시 솜씨 좋은 홀리는 맛있는 빵을 파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 그녀의 이상형 그의 미소에 반한 듯 근데 명함을 그냥 통에 넣어버림 경기 때문에 바쁜 매서 그 시간 샘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에게 모두 전화 중 다급하게 홀리를 찾는 전화 갑자기 친구 부부가 어린 딸 소피만 남겨둔 채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 매서 또한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오게 됩니다 둘 다 절친을 잃은 상황 그들의 집으로 오게 된 두 사람 소피 때문에 올 연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밤을 보냅니다 변호사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거 실화임 한참을 고민한 두 사람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일단 동의 소피를 집에 데려오긴 했는데 그때 소피는 계속 울고 먹을 걸 준비해보는 홀리 혹시 이거라도 바로 이 맛 두 사람 소피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장례식 때문에 모인 이웃들 근데 애가 9명 친척들을 다 알아보지만 맡길 만한 데가 없음 소피의 보호자 판결 여부가 정해지는 날 소피의 보호자 판결 여부가 정해지는 날 이제 진짜 현실 고하여 그 때 이웃들이 저거 어떡함 공격적인 육아전쟁 돌입 서로 스케줄 바꿔채기 눈치전쟁 홀리는 편하게 목욕도 못함 메서는 티비동욱봄 오 집중 이번엔 베드기 싫어 싫어 또 해맑금 이번엔 병원 데려오기 헛 이상형 시선은 이미 홀리에게 그러더니 바로 마시고 칠 버린 그때 누군가 헉 누가 찬데 아이를 맡겨도 되는지 판단이 필요한 듯 소피는 계속 보채고 결국 에이미 호출 울음이 동네 한 바퀴 둘 다 밤샘 완전 플레임 메선은 지갑 결국 데리고 갑 택시에 맡기려고 오 성공 하지만 그 당시의 손을 헐려, 어쩔 수 없음 기사 아저씨 완전 신났음 과연 얌전 가능? 다행히 경기는 이겼지만 완전 피곤한 매서 기분 전환이 필요한 두 사람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소피 키우기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시 돌아간 매서 어느 날 걸어봐 이런 다시 걸어봐 오 성공 하지만 홀리는 센과 사실 그의 맘속엔 홀리가 사이가 좋아진 거 오토바이는 박살났지만 두 사람은 극적 사랑 모드 해피엔딩 각인데 그런데 좋은 기회인데 과연 확신이 없는 매서에게 실망해버린 홀리 시간이 흐르고 매서의 자리엔 샘이 결국 자신의 꿈을 선택한 매서는 행복할까요? 그러던 어느 날 홀리에게 나타난 매서 잠시의 소피와 시간을 보내기로 한 듯 초소 감사절 파티날 오랜만에 만나 싸움만 해버린 두 사람 그는 그렇게 또 떠나버립니다 홀리의 속마음을 알아챈 샘 또한 떠나버리고 이제 그녀의 곁엔 소피 뿐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매서 함께한 추억을 꺼내보는 매서 어딘가로 달려간 홀리 이렇게 두 사람은 끝나는 것일까요? 조시도 하말 캐서린 헤이글 주연 영화 커플로 살아넘기 였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핀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핀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핀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